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듣고 인도받는 삶만이 승리가 됩니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말씀을 믿고 사는 건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죠 원수가의 사랑이 되고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걸 압니다 성령으로만 아는데 우리 예수님 생애가 성령으로 모든 걸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윙퇴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 열려서 비둘이 가서 성령에 오셨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 시험받으셨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도 사역 안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셨는데 이 죄인들이 성령 없이 하나님을 이룬다고요?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이 세상이 어떤 곳인데 악한 영이 침투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교회에 세운 장소가 어디예요? 음부의 권세인 이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이 그것도 교회도 여러 가지요 정말 성령 역사한 교회 진리의 말씀 있는 곳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로 들어가면 세수가 되면 막이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세수를 취했다 지금 3시인데 지금 같으면 9시거든요 여러분 오전 9시에 출회 취한 사람 봤어요? 술시가 있어요 밤에 취하지 않냐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 취해서 그런데 이것은 요혈순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요혈순자가 말하기 못했는가 말씀 너희들이 구약 읽는 요혈순자가 그것이야 너희 자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왜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꿈을 꾸지요? 늙은 사람이 꿈을 꾸어야 돼요 믿음의 꿈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30이어도 늙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80이어도 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꿈을 꾼 사람 꿈을 꾸시고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 환상 꿈이 나온 거지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성령 받습니까? 간절히 사모한 영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을 좀 채워주시고 우리가 성령은 강구의 영 통의 영, 회개의 영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회개 통의 할 때 내 안에 쓰레기, 죄와 어둠, 세속적인 것 뽑아나가고 버리고 그 빈 공간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절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만이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게 되는데 언제 성령 오신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유원이 기다리라 성령 충만 기다리라 그랬고 오순절 10일 동안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도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 여기만 이여른 교수가 지성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교회 와보니까 내가 이 스타일이 있더랍니다 하나는 뭔가 마르다형 열시 발로 믿는 신앙 그래서 봉사하고 하는데 그들은 행위를 중시하더라 두 번째 마리아형 가슴으로 믿는 신앙 이런 사람이 깊이 감동하고 눈물도 울리고 할렐루야고 아멘하고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마리아형이 있는데 자기는 세 번째 머리 굴리는 형 지식이 많고 남자들이 좀 궁금한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사고형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방식 같기 때문에 신비한 얘기를 하면 별로 없고 마상 그냥 좀 이상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머리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온 몸으로 머리로 믿지만 머리도 중요한 말씀 그런데 가슴으로 믿고 온 몸으로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그 최고의 지성가라는 사람이 영성으로 바꿔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만나게 되는가 주님 모습은 만나야 되는데 불이고 기도할 때에 만나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날을 만나리라 불이고 기도해서 주님 만나는 간에 대해서 성령 충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근데 언제 불이고 기도하게 되는가 배부르고 등따할 때가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예레미야 시대들이 갇혔을 때에 감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음하기를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천 여호와 그럼 하나님 이러셔야 되는데 내가 이럴게 너희는 뭐더라고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의미라는 보이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돈 달라고 문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바로 안 하면 됩니다 뚝딱 안 해요 하나님이 돌리시더라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응답이 은밀한 일 신령한 세계에 그래서 환상도 주고 꿈도 주고 은사도 주고 병고친 능력도 주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 땅에 필요한 거 이것인데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열어줘요 이게 신령한 세계를 주시게 돼 우리는 신령한 세계는 믿으면 정부만 가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주고 싶으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과 어려움 가문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이세 수많은 시편에 많은 말씀이 뭡니까 활란과 권한 가문에서 불일을 때 응답했다 모든 사건이 사우란에 쫓게 된 상황에서 만난 응답 그것이 체험이고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 사심의 성화라고 마치는 그 시간에 이제 떨기나무가 얘 타지 않는 거 큰 불덩을 했는데 왜 안 타지 그리고 가서 그때 그 불을 받고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네 입안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결국 주권 양도하라 그리고 함께 하시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사도행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스대반이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두 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어떤 때는 입이 뻣뻣하다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똑똑하고 말과 행사가 능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느껴버리고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를 들어서 사업 잘 나간 사람이 하루치 부두가 났어 그래갖고 길거리에 앉았어 또 몸이 사형성원 받아들었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멍청이 돼버려요 멍해져요 그때는 뭐 박사하기 필요 없어요 사람이 어리숙해져요 둔해져요 그리고 자신감이서 항상 눈치빵 먹어야 돼 모세가 모세가 그렇게 되어있었더라고 40년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처가살이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오늘 또 하나님 누가 하나님 막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머리 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이름 그것도 아버지 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것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음성 듣고 인도 받으면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간 사람 코가 깨어갖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인도 받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깨뜨리고 변화시킨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만난가 회계 통에 잡아가고 죄밖에 없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게 되어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 붓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근데 거기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다 그 불 받은거지요 신을 벗어라 네 주권을 양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난 모세를 가만히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 사도행제는 모세가 뭐라고 하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40세까지 모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학문 애굽의 모든 걸 통달했어요 말과 모든 것이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말도 잘했어요 모세가 근데 그 다음에 40년 광해성을 딱 마치고 나서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니 사도행제는 말의 능이다고 여기는 뻣뻣하고 어떤 말이 뭐냐고 성경은 예 절대 아 이유가 뭘까요 그렇구나 모세가 40세까지는 똑똑하고 잘나갖고 말도 잘하고 했거든요 40세가 광해성이 완전히 깨뜨리니까 완전히 여러분 사업 망해갖고 길거리 한번 떨어져 보고 죽게 생겨봐 사람이 멍해져요 진짜 멍청이같이 돼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 주여 주여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도 어느라죠 바보같이 돼 바보같이 기가 없어 쭉 빠져갖고 숨도 못 쉬겠는데 무슨 말을 해 못가삭이 바쁘고 죽겠는데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밟으셔야 될까 어쩔 수 없다 헤어질 수 없어요 인간의 죄성 육성이 그렇게 어렵다 뽑아 안 되기가 그런 줄 알아라 여러분요 성도도 조금 힘들어도요 판단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고 이루어져야지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고쳐봤어요 제가 달빵 생활도 하고 밤새 기도하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게 복이요 그런 안에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해요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과정을 다 통과하시니까 완전히 죽어져요 완전히 지팡이를 던져라 근데 그 나는 또 뱀이 잡은 뱀이 되고 이게 무슨 뜻이오 근데 주석에는 뭐 안 나올까 내가 가만히 나 해석을 했어 아이고 내 인생 마른 지팡이가 마른 지팽이 같은 거 던져봐 던졌어요 어 뱀이 됐어 잡으니까 또 지팡이 돼 한 번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뒤집어서 훈련시킬 때 땅바닥에 떨어져서 던졌구나 이렇게 나를 해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냐면 자 네 지팡이 네 것이 뱀도 되는데 다시 잡은 게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로 홍해 그래서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 처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지더라고 내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고 애굽의 신이 이 뱀인데 네 손에 니 손에 있다 니가 참아하겠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 한상 받은 것도 그걸 믿음 내가 이겼어 그런 사람하고 전혀 메시지 받은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어 그래서 회개하고 통의하고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 거룩함 전에 우리가 꿈 한상 중에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 회개 철저히 그러면 이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있어갖고 엉뚱한 환상 어떤 꿈꿔갖고 귀신 역사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사 이성훈 목사님이 한국의 무디로 벌리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기차가 얼마나 많아는지 아주 콩나물 시룹니다 근데 그때는요 나이에서 12살 밑에 아이들은 반값이요 우리도 그때는요 12살 13살 4살 먹어도 12살이라고 이렇게 조금만 앉아갖고 반값 받으려고 그래갖고 할인받고 그런 시대에요 본인이 그랬대요 예수님 그 나서는요 아이고 그것이 죄가 된 거야 아니 진작 넘어간 10년 전의 일을요 기차역장한테 편지로 썼어요 제가 12살 더 먹었는데 12살이라고 거짓말 쳐갖고 내가 기차값을 할인받았으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4배나 이 사퀴와 4배 갚았거든요 4배 갚았고 딱 보내줬대요 그때 역장에 편지가 오기를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서 안다리인데 어쩌면 10년 전 것을 갖고 왔냐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그 종교가 진짜 종교다 이렇게 들었대요 오늘 우리는 비혼하는 거니까 내가 요만한 것도 끊임지고 얘기하고 통의하고 거룩함을 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산상은 마태 5장 6장 7장을 애우다시피 그대로 지켜야 돼요 주와 또는 선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씻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설교가 지금 꿈 환상 예언의 설교를 하는데 제가 2부 설교는 내 간증을 안 했거든요 2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전사님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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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설정 목사 간증 안 시키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안 좋아해요? 아 힘들어 내가 설교를 좀 바꿨어요 내 간증을 안 하려다 오늘 얘기합니다 왜 필요한가 잘 들으세요 나는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 망한지 몰라요 제가 80년도에 5.18 그때쯤입니다 그때도 새벽에 그때 막 방언 받고 막 기도하고 그 방언도 정말 혼자 받았어요 막 기도하고 불이 타갖고 꿈에 제 책에 나와 자세한 것은 간단히 한마디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를 신앙께보다 금교지르라고 하더라고 신앙께보다 금교지르대 지금도 신앙께보다 크거든요 그건 믿었어야지 못 믿었어요 믿으면서도 그러고 또 사업하다가 두 번째 사업하다가 완전 망하니까 달빵으로 안 가요 첫 번째 사업에는 뭐 건질 것 있죠 얼마나 후회가 되지 분명히 그렇게 보여줬으면 그대로 믿고 신앙을 갔어야지 왜 꿈완상이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에 음성은 못 들으니까 죽어라 고생해야 돼 고생해야 돼 제가 달빵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철하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사는데 저는 개척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 당시 매일 철하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화순의 능복교에서 저희가 가기로 했어요 제지계 당회장까지 다 만나고 딱 그랬어요 정말 이 갈띠 있는 거 얼마나 갈띠 나를 불러준 거 얼마나 제가 신학 한 학기 다니고 등록교에서 쉬고 있는데요 그래서 7월달에 내려가고 9월달에 못 가고 뭐 그냥 쌀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디 신학을 가요 하나님 내 길 제발 농촌교에도 줬고 저기 신학에 도초교에 있대 도초가 어디고 하여튼 나 좀 가버려주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몇 시간 배달 아이고 괜찮다고 나 제발 나 좀 불러주라고 어디로 가라기도 다 막아요 다 갈 데가 없어요 누가 나를 불러줘 하 그래서 거기에 간다 좋아가지고 짐 싸고 그리고 이제 여름 성기 갖고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자랑했어요 나도 오라간 데 있다고 한 달에 쌀 한 말 다 돼 준다 하겠다고 돈 12만 원 준다 하겠다고 돈 12만 원 한 말 쌀 다 돼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달빵 생활하면서 쌀이 떨어지고 반값이 떨어질 때 그 심장 아시나니까 하 이런 말에도 못 알아들어 정말 몰라요 뭘 몰라요 아이고 캄캄한 상황이 돼 아 근데 오지 말해요 광주에 신학생 안 쓴데 당회장이 허신대 총장인데 어떻게 허신대 생쓰지 세상에 거기에 꼬투를 잡혀갖고 못 가요 근데 저녁에 철하다가 낮에요 탕이 풀려가지고 산을 걸어가는데 같이 가던 그 전단합사님이 천사님 우리 딴 혜례계가 환상을 봤어요 목사님 교회에 세워줬대요 뭐요 그 다음 한 24살 먹은 천 년인데 그 여름에 직장생활하게 나오는데 9시경이 됐는데 캄캄한데 교회가 세워줬더래요 엄마 박준사 교회 세웠어 십자가 불이 있어 한동네 사는데 아무리 공사를 해도 아무리 빨래해도 조립식도 하루만 세웠을 것입니까 뻔해요 날 만난 사람인데 어디가 아니 분명히 십자가 불이 있고 교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가 교회 없어졌네 환상이에요 환상 그때 힘 얻었어요 아 하나님 개척하라구나 그 자리에 교회 세웠어요 결국은 어떻게 이거 설명하겠어 어떻게 아 하나님 자 근데 그 전에 가금을 밤새 어디로 가야 되냐고 방에서 예배드리는데 오갈 때였어요 가득 꿈에 조그마한 가금을 하나 보여줘요 그걸 또 얻게 됐어요 처음에도 그 전에 제가 오갈 때였어서 고마는 마사 유수금파교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기 고창에서 어딘가 먹겠는데 한 달 동안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있었어요 근데요 한 달 동안 저녁 내 차례하고 그리고 방에 잠잘 수가 없어요 방이 없어 교회에서 자야 돼 그렇게 살아 그 밤 얼마나 부끄러운지 10일 금식으로 갔는데 이거 금식도 못하겠고 얼마나 어려운지 오갈 데였고 애기들 데리고 갔고 너무 교회가 한 달 이상 목이 들켰어요 팍 하나님 내 길이 힘들어 근데 새벽에 하나님 나를 이름 불러 여무야 두 번 불러요 부름만 부르고 또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변화상 기도원에 친구들이 모인다 봤어요 네 거기서 광고가 나옵니다 사장 집사 뭐 집었는데 취여 이 자리에 내 자리에 기도원에서 날마다 청소하고 나 밥만 먹으면 되요 애기들 오갈 때 셋이 딸만 데리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얼마나 비참하죠 근데 한 번은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저 강사님이 그 자리에 당신이 서 있었어요 환상에 내가 서서 설교하드래 다시 눈 떠보니까 나 아니고 강사님들 우리 사모가 환상의 은사가 신령한 분이요 그리 하셔요 그래서요 이루가 되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음성 꿈아상 뭐냐 음성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대화를 해야 인도받을지 우리는 모세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 성경만 갖고 성경이 있지만 성경에 어디로 갈 길 나와있냐고 이 갖고는 모르죠 큰 틀은 나와있지만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왜 성령의 음성 두고 듣는 것을 그럴까 좋아해야죠 물론 그것을 좋아한 것보다 주님 사랑한 것 말씀은 중요하지만 야 정말 영적 생활에 나 정말 성도를 신부 만들고 싶어서 신부란 두 분 얘기 받았고 나는 껑충껑치 뛰는데 뭐 이상한 소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을 사놓고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 당시 이금용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17%입니다 이자가 연체 25% 지금 25% 이자 그 수십억 25% 어떻게 돼요 4개월 연체 경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니엘서가 3일 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붕이 상량인데 무너져 무너진 밑에서 딱 바위가 받쳐져 안 무너진다 그것에 힘을 얻고 3일 금식 와서 신주표 해가지고 중풍이 났고 막 암병이 났고 기적이 나가지고 그리고 경매 안 들어가고 헌금으로 다 풀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와있는 걸 가지고 우리 모두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상 꿈에게 선 게 너무 많이니까 한번 얘기할 것이었고 저는 요즘에 내가 가슴도 감격한 것이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 나라민족 기도 나라민족 기도 온다고 여기 모이자고 1년 전부터 그 나라민족 한국교회복을 위해서 WC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했는데 그게 눈에 나라민족 한국교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눈에 보입니까 금방 우리가 한다고 해서 뭔 일이 우리나라 우리가 그런 큰 것도 아닌데 이루어집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최선 다해서 했더니 그래서 대구에서 하나님이 안대로 가라간다 그래서 왔고 그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요일 기도할 때 와갖고 자기들이 막 울었어요 그 연결해서 조합을 한 목사하고 그래가지고 지난 금식성의 하나님이 마지막 감사한 게 금식성의 결론이 응답이 춘천의 김민영 원사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병고침 받고 복 받았다는 얘기는 한 번이면 끝나 이건 국가의 의원이에요 의원이라면 이상은 어쨌든 나는 그걸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두 번째 쓰려고 써놓은 거 있어요 근데 아직 출판 안 해요 그 보고 들었던 거 아무리 내놓으면 못해요 누가 인정을 해요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미어 터져도 될뚱마뚱하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게 얼마 많은데 부끄러운 절 알아야지 주님 그래서 지금 내가 책도 언제 때가 내라고 할 때 내 게 있겠죠 저는 어느 권사 말에 움직인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받은 거 정말 있어요 그리고 확정해 준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교회 때는 광주가 복 받았다 광주가 살린다 광주가 살리면 한국에 살고 북한에 살리고 세계가 살린다 이보다 더 깊은 소식 우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너무 몰라요 정말 왜 이렇게 모를까 북한이 군고 죽고 죽고 비참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세계 분담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려야 돼요 우려야 돼요 이 더블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악한 형들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괴롭고 만들까 이 배도들 이 배도들 교회들 캐트룩과 연합한다고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이번에 금식회에서 3일째요 조합으로 막 다 떠붙이더니 모르고 참석했다고 너무 오는데 영이 열린 사람을 보니까 하늘만 열리고 막 불이 떨어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왔으면 혼자가 아니고 그 후에 두 지난번 자매님 영상 봤잖아요 신부기에 모은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 불이 있다 아니 다른데 없는데 여기가 불이 있다고 겁니 놀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송모사님도 신부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여신다 이게 신비가 아니에요 저는 이건 뭐냐면 어디 가면 땅 사갖고 돈 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울고 애통하고 살려야 될 내용이 이 나라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가 상당된다 그러면 감사합니까 교회가 나 혼자 합니까 여러분 같이 가잖아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워락에서 오고 그분들이 아부 뜰 사람들이요 며칠씩 금시고 차려한 사람들이 제가 그런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딱 보면 꾸민 간증인 거 아닌가 들어보면 알아요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 광주가 살리고 세계가 살린다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벌벌 떨고 말도 못 내가 여러분 아보고 눈치 보고 누구 간단해요 옥상 그러면 가면 내가 답으로 되겠는데 제발 3부에서는 세우지 마세요 그래 큰일 났네요 한 명 떠나가면 큰일 났네 안 세울 것 같아 주님 나는 탓 안 해요 이 설교 듣고 간 사람은 내 잘못이겠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간증 일부터 일부터 안 했어요 그 아는 얘기 조금 가자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하고 그 말 그때 왜 안 듣고 하다가 망해서 이 고생하냐고 그때만 갔어도 광주가 제일 큰 교회인다고 음성 듣고도 그 말 믿으면서도 옆에 오는 목사님이 빨리 가 그랬으면 그때나 가버렸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달빵생 안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창피할 일이 부끄럽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우리 성령의 음성 들읍시다 물론 제가 완전한 거 아니고 그 간증허신 분이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인격 보지 말고 나는 그래요 무슨 말 했느냐 내용이 뭐냐 예수님 병고침 같고 안식이라 거쳤다가 트집 잡으면 어쩔 수 없어 목적이 뭐냐는 거야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왔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벌벌떨어요 억지로 밀어갈 수 없어요 안 믿으시면 가만히만 있으셔 시간이 해결하니까 오늘 말씀이 생명되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결론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비전인데 비전을 따라 땡기는 것이 기도 현실화 기도하다 보니까 너를 고쳐라 변화시키라 얼마나 저는 기도하면서 나를 회개시킨지 몰라요 나를 짓밟아버리고 날마다 점수 매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최후에 나 불쌍해 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한 번에 점수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너 봐줬다 그러더라고 봐줬다 봐주셔야죠 점수 얼마 소쪽까지 매기신 분이 어떻게 내가 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신부가 되시고 나라 민족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신부가 되는 거고 내가 거룩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게 행복과 기쁨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생명이 되시기를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